부산지법 행사 1부는 레미콘 업체 A사가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는 지난해 사하구 장림동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짓겠다는 건축신고를 제출했지만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돼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사하구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공장 시설이 덮개가 있는 걸로 설계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을 걸로 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